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를 유심히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국의 전체 시도지사 17명 가운데 14명, 서울의 25군데 구청장 가운데 강남구와 송파구조차도 민주당에 당선될 정도였습니다.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든 그런 서울의 구청장이 다 민주당 일색이었습니다. 지난번 공병호TV의 시사대담에 나왔던 유튜브 채널 자유의 창 김재홍씨는 이미 투개표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지방선거에도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의혹을 규명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를 갖고 엑셀 분석을 해보면 아주 특별한 통계적 변칙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통계적 변칙이 정상과 지나치게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면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그런 가능성과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6월 17일 날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S가 엑셀 분석 작업을 거친 다음에 내놓은 영상물의 제목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도 역시나 데칼코마니가 나오네요. 조작이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라는 그런 주제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파트너스 HS의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 HS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쉽게도 사전투표에서 워낙에 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당일 투표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이기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조작을 진행한 이유는 한번 연습삼아 했을 수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을 들어둔다는 생각으로 조작을 진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송 내용을 모두 7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단순히 의혹을 넘어서 실제로 점점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의 부정 의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법은 통계적으로는 아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장 도지사 선거의 사전 선거에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락을 바꿀 정도의 흐름은 없었다. 그 이유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슈와 바른미래당 존재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우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선거에서 조작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바로 파트너 hs님의 분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도지사 네 군데는 전혀 조작이 없었습니다. 네 군데 모두 야성이 특별히 강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경우에는 후보가 굴직굴직한 후보가 세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일본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74.86% 전북지사와 제주도지사인 89.04%를 차지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특별히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조작 상황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후하다. 통계적 분석 결과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조작개입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차이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일본 후보가 평균적으로 8.84%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정하게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주 통계적으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마 21대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도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가 골고루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2% 내외로 높고 통합당은 마이너스 12%로 낮았기 때문에 의혹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는 평균 7.93% 정도 당일 투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쪽의 8.84%가 민주당에 앞서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7.93인 차이가 발생한 것은 바로 빠른 미래당의 3번 후보가 물타기를 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분석작업을 수행한 파트너 HS는 차이의 분포는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통계적 변칙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21대 총선에서도 일어났지만 바로 유일드삼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대구시장과 경북시장의 경우에도 이 같은 개입의 증거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무척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무려 10.40%포인트 앞섭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강한 대구시에서조차도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뺀 차이면에서 민주당이 10.40% 앞섭니다. 경북지사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6.86%포인트 앞섭니다. 그런데 경북지사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통합당만 비교하면 얼추 플러스 8% 마이너스 8%를 기록합니다. 두 개의 차이는 16%나 됩니다. 아주 큰 차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경북지사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무려 84만 99명입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를 나누더라도 각각의 한 40만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표본 집단입니다. 따라서 당일 투표의 양당 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의 양당 후보의 득표율은 크게 차이가 나서 안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유권자의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84만 99명입니다. 거기서 두 개의 표준 집단이 나옵니다. 당일 투표 그룹의 표본 집단 그리고 사전투표 그룹의 표본 집단이 나옵니다. 표본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통계학의 법칙인 대수의 법칙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 집단에 추출한 값은 모집단의 최종값과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정도의 엄청나게 기이한 통계적 변칙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보시게 되면 경북지사의 득표율이라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표본수는 84만 99명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2.95%를 얻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6.41%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의 지표이자 기준점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엄청나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48.72%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40.11%보다 더 높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응한 사람은 대부분 주민등록지가 경북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고를 경북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집단을 이용했는데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엄청난 격차를 벌리는 것은 통계적 변칙이자 통계학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더 놀라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6.86% 앞서고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6.59%를 기록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배제하고 당일 투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구조사가 당일 투표 결과와 엄청나게 다른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의 큰 격차를 나는 그런 출구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출구조사가 엄청나게 거짓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사전선거 조작술의 유력한 정거물로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일 투표를 했으면 40만 넘어서는 그런 표본수를 갖고 있으면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완전히 최종 결과 사전투표에 조작된 값을 고려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를 대상한 출구조사하고 출구조사에서 발표한 결과가 엄청나게 격차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이다 이렇게 한 건데 비슷한 경우가 어디서 발표했냐. 여러분 경북지사 득표율에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의 줄치논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 이상 정도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중간을 접으면 데칼코마니 모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항상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율이 늘 마이너스고 민주당은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율이 항상 플러스고 그렇게 해서 딱 데칼코마니 두 개를 접으면 물감이 딱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율 보다 플러스 8%를 앞서고 통합당은 항상 8%를 뒤처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연습 삼아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hs 파트너님은 혹은 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구시장 득표율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수가 81만 8341명입니다. 당일투표율은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 이 후보가 이겼습니다. 36.78% 대 56.64%입니다. 관외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사전투표에서 놀랍게도 관외사전투표의 표본수가 16만 5240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52.43%로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이것은 통계학법칙에 어긋납니다. 관외사전투표도 반드시 당일투표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통계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투표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투표에서는 무려 10.40%포인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을 향한 거대한 행진은 21대 총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선한 매우 중요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한 파트너 hs님은 이 작업을 끝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여러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부지런히 하지만 개표는 또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강하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엑셀 작업을 통한 파트너 hs님의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8일 날 공병호 tv는 지방선거 의심된다에 이어서 파트너 hs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그런 지방선거의 의혹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의혹 문제는 단순히 지방선거에 거치지 않고 2018년 6월 13일 날 시시됐던 지방선거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일종의 전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가다 보면 4.15 총선에서 만날 수 있던 많은 의혹이 이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테스트되었다, 실험되었다, 검증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 hs님은 엑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울산, 인천, 대구,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분석 작업 결과 사전투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파트너 hs님이 6월 17일 내보낸 6.13 지방선거도 사전투표의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가 경북지역만 하더라도 평균 10%가 민주당이 당일투표보다 높다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요 도시 6.13 지방선거 분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울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출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으로 해서 지금 사건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진행상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테이블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는 총투표수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17만 8,763표 그 다음에 왼쪽에 네 번째로 내려오시게 되면 당일투표 총수는 35만 4,104표 정도가 됩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 40만 표가 넘는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 다음에 송출호 후보가 첫 번째 칸입니다. 송출호 후보가 획득한 11만 표 김기현 획득한 6만 6천 표 이렇게 따지게 되면 퍼센테이지는 사전투표에서는 송출호 후보가 62.86% 김기현 후보가 37.14%입니다. 또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로 나누지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당일투표입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송출호 후보가 53.74%를 김기현 후보가 46.25%를 차지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거소투표가 총투표자 수가 1137명의 퍼센테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과 당일은 민주당 대통령은 플러스 9.11%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더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마이너스 9.11%포인트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낮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일투표는 상당히 정직하다.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은 당일투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학은 위대하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와 거소투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소투표는 표본의 수가 아주 작습니다. 1137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137개의 표본수를 가지고 당일투표를 일종의 모집단으로 보고 그것을 추정한 값이 송출호 후보 같은 경우는 52.7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47.23%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당일투표의 푸론셋값하고 거소투표의 득표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불과 1137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당일투표를 추정한 결과도 오차가 0.9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정도라도 통계학에서는 아주 큰 표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현대통계학이 주장하는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하게 모집단의 최종값을 예측할 수 있다. 전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소투표의 불과 천몇개 정도의 투표 표본수를 가지고도 최종값이 해당하는 당일 득표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송출호부의 최종값 당일 득표율은 53.7%에 반해서 거소투표는 52.77%입니다. 오차는 0.9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의 법칙을 여지없이 깨어버리는 크게 위반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의 표본수는 엄청나게 큽니다. 17만 8,763명이다 됩니다. 엄청나게 큰 표준수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이용해서 추종값과 당일투표의 최종값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려 9.11%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학 법칙, 대수의 법칙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집단에서 나온 추종값은 모집단의 최종값과 거의 비슷해진다. 천 개 정도의 표본수를 갖고 있는 거소투표 1137개를 가지고 모집단의 최종값에 해당하는 당일투표를 추종한 값이 그 격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전투표는 엄청난 표본수 17만 명을 넘어서는 표본수에도 불구하고 표본오차가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통계학의 법칙을 정면으로 깨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8년도 6.13 지방선거의 다른 도시들의 기관장 투표와 마찬가지로 항상 민주당 후보는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항상 부럽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 크기가 8.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8%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가 훨씬 더 조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송출호 후보의 관내 사전 득표율 61.76% 송출호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율 65.06%입니다. 항상 송출호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가 더 인플레이트되어 있다. 더 높게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김기현 후보 측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후보의 관내 사전 득표율은 38.24% 관외 사전 득표율은 34.94%입니다. 그런데 야당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관외 사전투표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송출호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를 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김기현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를 더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특히 조작 가능성이 높은 개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관외 사전투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통계적 분석 결과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전투표에서도 강도를 따지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의 표본수가 17만 8,763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의 오차가 9.11%포인트만큼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통계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 반면에 거소투표는 표본수가 불과 1137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표본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당일 투표의 득표율을 예측할 수 있다. 오차범위는 1%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더라. 이런 모든 정황을 비교해 보면 특히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통계학의 기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이 깨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바로 2020년 4.15 총선 4.15 총선에서 조작 가능성과 매우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됐던 지방선거가 상당 부분의 선거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최근에 젊은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는 인천시장 지방선거, 부산시장 지방선거, 대구시장 지방선거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분석의 기초 자료는 파트너 HS님이 최근에 내놓은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제가 재정리해서 저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6.13 부정선거, 지방선거의 분석 결과가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표는 인천시장 지방선거입니다. 박남춘과 유정복입니다. 인천의 총투표자 수는 사전투표가 37만 7291표 그리고 당일투표가 왼쪽 밑으로 내려오시면 네 번째 칸입니다. 78만 7959표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6.45%를 득표했습니다. 득표율입니다. 유정복 후보가 33.55% 득표했습니다. 득표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게 뭔가 아니까 중간에 있는 당일투표와 거소투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일투표의 표본수는 아주 큽니다. 78만 7959입니다. 박남춘과 유정복의 득표율은 59.59%입니다. 유정복은 47.41%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 거소투표입니다. 거소투표는 표본수가 작습니다. 2,776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통계학에서 2,776개 정도라도 아주 큰 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를 평가하는 매달 이렇게 발표되는 것은 대개 표본 사이즈 1,000개입니다. 그중에 응답하는 숫자는 14%니까 140명이란 표본을 가지고 문 대통령의 인기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평가하는 겁니다. 통계학에서 2,776개의 표본수라는 것은 아주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후보는 거소투표를 통해서 얻은 추정값이 59.40%입니다. 당일투표를 우리가 모집단으로 가정하면 당일투표에서 얻은 값이 최종값이 59.59%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1%도 채 안 되는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유정복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2,776개의 표본수를 가지고 얻은 값이 40.60%입니다. 당일투표에 아주 근접합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표본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작이 안 된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일투표와 거소투표를 비교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있는 사전투표 붉은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하고 엄청나게 큰 격차가 생겼습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6.86%가 높은 66.45%의 득표율을 자랑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당일투표율은 40.41%에서 사전투표율은 6.86%가 줄어든 33.55%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의 표본집단의 표본수는 엄청나게 큽니다. 37만 7,291입니다. 1000개, 2776개를 가지고 정확하게 당일투표 득표율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37만 7,291개의 표본을 사용하더라도 오착값이 무려 6.86%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통계학의 법칙,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집단으로부터 얻은 추정값은 모집단의 최종값에 대단히 근접한다, 가까이 간다 이 법칙을 그냥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집단에서 얻은 표본수가 2,776개가 거소투표가 훨씬 더 정확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여당에는 높고 야당은 낮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내 사전투표에 훨씬 더 강하게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 인천시장 지방선거 득표율 자료만 보더라도 지방선거에서도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 붉은색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푸른색의 당일 득표율 득표율 사이에 검정색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심각한 조작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부산시장 지방선거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거돈과 서병수가 붙었습니다. 붉은색 사전투표는 67.090% 31.10% 됩니다. 여러분들 3칸을 내려오셔서 푸른색이 있는 당일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56.42% 대 43.58%가 됩니다. 뭘 뜻합니까?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의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응한 표본수가 43만 8576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선거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그런 큰 표본수입니다. 그런 표본수가 커지면 더 정확하게 당일투표의 득표율에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접하기는 커녕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 당일투표 바로 밑에 있는 거소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수가 3692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에서 얻은 추정값이 당일투표의 최종값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부산시장 지방선거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 상당한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세 번째 대구시장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관측됩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임대윤과 권영진이 붙었습니다. 임대윤은 더불어민주당 권영진은 미래통합당입니다. 우위의 붉은색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50.40%대 49.60%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색한 정도도 내려오시면 당일투표 푸른색이 있습니다. 39.35%대 60.65%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당일투표율은 39.35%밖에 차지를 못했는데 득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는 50.40%를 얻을 수 있었냐. 이곳이 대단히 야성이 강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가 권영진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가 꺾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조작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여러분 검정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차이가 11.06%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값을 더 믿을 수 있냐. 당연히 여러분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조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당일투표 바로 밑에 보면 거소투표가 있습니다. 표본수가 크지 않습니다. 2186개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당일투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39.47%, 39.35%니까 1%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0.52% 대 60.65%나 1%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 대수의 법칙을 바로 대구시장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가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수가 증가할수록 표본집단으로부터 얻은 추정값은 모집단의 최종값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2186개 표로 구성된 거소투표회가 훨씬 더 당일투표를 정확하게 전망하고 반면에 사전투표는 무려 표본집단 내 속한 표본수가 29만 8926개인데도 불구하고 표본오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현대통계학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고 조작이 사전투표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을 지적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율과 관내 사전투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 임대윤 후보는 무조건 관내 사전투표율이 더 관내 사전보다 높습니다. 권정진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율이 관내 사전투표율이 더 낮습니다. 그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관내 사전투표에 개입했을 강도, 세기가 더 셌다 이야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총정리해봤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의 차이입니다. 항상 민주당 후보는 다 플러스입니다. 통합당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조작 가능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 후보는 모든 데서 다 플러스냐. 통합당 후보는 어떻게 마이너스냐. 특히 대구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율에서 당일투표율을 압도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조작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이미 다 끝난 거지만 새삼스럽게 2020년 4.15 총선 부정사건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지면서 파트너스 hs님의 그런 분석 결과를 볼 때 정말 통계적으로 6.13 지방선거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8일에 방송됐던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례지지 않기를 스마일 골드님 말씀입니다. 국민은 사법부 언론 방송 검찰 경찰 금융이 다 장악된 것도 모릅니다. 공공 와이파이 위험성도 모릅니다. 조국의 죄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진짜 무지합니다. 이런 내용도 계속 홍보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이 선전과 선동에 쉽게 휘둘리게 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래에 갖게 되는 단상은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그런 교육은 별로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터뷰에 모신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 특정 연령 그룹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교육의 힘이 지금 적거들의 정치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론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삶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나라의 전반적인 여론 행성이라든지 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용을 좀 많이 치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마일고울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로 뭔가를 저에게 문의할 수가 있고 저는 그것이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 뿐만 아니고 영어방송인 공TV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